네 jl워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해밀턴시계구요. 모델명은 h70215130 모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해밀턴 티타늄 모델이구요. 카키필드 모델이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기존에 티타늄 해밀턴 카키필드가 있긴 있었는데 사이즈가 좀 컸었구요. 그리고 이제 가죽밴드로 출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브레이슬릿까지 티타늄으로 출시를 해줬습니다. 티타늄을 해줄거면 아예 브레이슬릿까지 티타늄으로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가죽시계는 스틸로 해도 가볍기 때문에 티타늄 바디를 써준다고 해도 가죽밴드로 출시를 해주면 큰 차이를 못 느끼는데 이렇게 전체 브레이슬릿으로 해줘야 그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티타늄으로 해준거는 좋긴 하지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일반 카키필드를 차는게 같은 무브를 쓰면서도 가성비가 좋기 때문에 굳이 가벼운 걸 너무 선호한다 이런게 아니시면 일부러 돈을 더 내고 카키필드 티타늄을 사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반 모델에 없는 청판으로 이렇게 출시를 해준 걸 볼 수가 있구요. 그리고 복각 느낌이 나도록 날짜 창을 없앴는데 그런데 오토매틱 이에요. 기존에 수동 마인딩 하는 그런 메카니컬 모델은 아니구요. 오토시계라서 로터가 안쪽에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 신무브를 써줘서 이제 공통적으로 쓴다고 보시면 되구요. 티타늄이기 때문에 가볍기는 하지만 그래도 바디는 오토이기 때문에 바디 무게가 좀 있습니다. 시티즌에서 전체적인 티타늄 시계 같은 경우는 사실 더 가볍습니다. 아무래도 커치기도 하구요. 그리고 브레슬린만 떼놓고 무게를 재봐야 알 수 있겠지만 저는 느낌상은 시티즌이 좀 더 가볍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런 차이가 있구요. 그리고 딱 눈에 봤을 때의 느낌은 뭐 빈티지 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도 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판 모델이 빈티지한 색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좀 주는 것 같구요. 조금 이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초침에 시인성이 좋지는 않습니다. 이 끝단부가 하얀색이라 끝단부는 잘 보이지만 기존의 초침 같은 경우는 거의 검은색에 가깝기 때문에 청판 다이얼에는 잘 눈에 안 띄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용도를 이렇게 딱 뺐을 때 핵기능은 작동을 하는 걸 볼 수가 있구요. 이렇게 시분반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보통 시계방향으로 감아야 이제 정방향으로 시계가 가는 걸 알고 있는데 해밀턴은 이제 반대더라구요.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 좀 신기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는 38mm로 출시가 됐구요. 요즘 해밀턴에서 예전에는 42mm, 38mm 리테일 가격이 똑같았었는데 이제 그걸 분류시켰습니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42mm가 몇만원이라도 좀 비싸게 이렇게 리테일을 바꾸고 있구요. 이 모델이 리테일 가격이 150, 160 정도 됐던 것 같거든요. 그냥 할인 없이 그냥 구매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카키필드가 좀 그냥 잘 그냥 데일리로 차게 좀 접근 가능성 높은 그런 가성비 시계가 더 이상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씁쓸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해밀턴 최근에도 쿼츠 모델로, 검판 모델로 카키 모델을 출시를 해줬었는데 그 모델이 이제 병행가 기준으로 한 50만원이면 구입을 했었거든요. 50만원 선으로요. 근데 그 모델을 지금 모델을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 뇌피셜로는 좀 상업적인 걸 더 추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오토 모델을 팔아야 되고 그리고 티타늄으로 해서 이제 가격을 좀 더 올려서 팔고 싶지 쿼츠 모델로 하면은 스테인레스라도 가볍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모델이랑 겹칠 수도 있구요. 그래서 그런지 반응은 되게 좋았는데 가죽 모델로 된 쿼츠나 이제 브레슬리 쿼츠나 지금 아직 그 수급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정확한 사실은 알기 어렵지만요.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구요. 피니싱 같은 경우는 티타늄이기 때문에 약간 스테인레스보다는 살짝 어두운 컬러의 실버톤이긴 합니다. 이런 질감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구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카키필드가 좀 스테인레스로 풀로 되어 있으면 좀 무겁기 때문에 가벼운 걸 선호하는 분들께는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구요. 그리고 38mm이기 때문에 손목둘레 17cm인 저한테는 38mm가 딱이네요. 18cm 이상 넘어가셔도 38mm로 카키필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42mm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밴드 폭 같은 경우는 20mm이구요. 시계를 좀 다양한 각도에서도 보여드릴께요. 디자인은 뭐 기존의 카키필드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디자인적인 요소는 따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구요. 보통 티타늄이 되는 순간 기본 리테일에서 20-30%가 올라가긴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시티즌 시계가 굉장히 회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티타늄을 넣어줘도 에코드라이브 같이 해도 30만원 정도에 출시되는 시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슈퍼티타늄을 아시는 분들은 이제 시티즌 슈퍼티타늄을 찾으시는 것 같구요. 해밀턴에서는 뭐 티타늄 모델이 많진 않죠. 그렇지만 가장 인기 라인인 카키필드 라인에 청판을 넣어줌으로써 약간 또 주목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속내가 아닌가 좀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해밀턴 티타늄 모델을 리뷰해 드렸구요. 다음번에 또 더 다양한 시계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